저는... 몇일까요? 저는... A, B, G, D, E, F, G 지금...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어요. 혹시 말 한번만 해주실래요? 네! 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맥주병 위치를 조금 바꿀까요? 선생님, 그... 더욱더 도망가! 맥주병 위치가... 도망가! 안 돼! 숨을 거야! 아이, 다시 돌아와, 빨리! 아, 네. 맥주병 위치가 조금 그래서... 아, 맥주병 위치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진짜. 저도... 저도 보고 알았어요. 아, 대박.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게 더 대박. 아무도 위화감을 못 느낀 거지.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다, 이겁니까, 여러분? 막이다, 막이. 좋아, 좋아. 역시 역시, 핫한 방송. 그럴 수 있지. 아, 저희 그것도 보여줬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실제로 크롭티 입었었던 거? 여기 구독 알차네. 여기 구독 알차네. 그건데... 그... 뭐지? 크롭티를 입었는데, 원래 배꼽 위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어... 가슴 밑에까지 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어... 네. 근데 약간 크롭티 중에서, 그런 게 은근히 많죠. 저도... 하나 샀었는데, 분명 사진에서 모델이 입고 있는 거는, 분명...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샀는데, 딱 입었는데, 가슴까지 밖에 안 갈아져가지고, 엥? 이게 지금 밖에 입고 나서, 그거 왔나 그거잖아요. 아니, 모델 가슴 존나 작다고? 아, 그거 애 맞았나요? 그 정도면은... 아, 그거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저도 애가 아닌데, 이건 좀 심각하잖아요. 이러면서... 아니, 크롭티가... 아니, 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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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왜 나쁜데? 내가 지금 놀리는 거야? 야! 너네 진짜 너무한다. 나쁜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네. 이분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어이가 없네. 이분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거짓... 아, 맞아, 맞아. 제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네네.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희... 그... 투수들이, 그... 팔을 접어서, 팔꿈치가, 가슴 쪽으로 했을 때 닿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걸 친구한테 물어봐서, 안 닿는다 그래가지고, 안 닿는다고 하자마자... 야, 너 살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팔꿈치가 안 닿을 수가 있지? 저 안 닿는데요 아니 그거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안 닿을 수가 있죠? 안 닿는데요? 아니 팔꿈치를 붙이고 팔꿈치를 어떻게 붙여? 그러니까 팔꿈치를 붙이고 내리면 당연히 닿죠 그게 아니라 가슴 쪽을 모으는 식으로 해서 했을 때 닿냐 안 닿냐 이걸 물어본 거였어요 혹시 이거 발표 가능한가요? 이거 여기까지는 허용 가능한가요?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도 상관없는데 쇼핑창에 듣는 분들이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괜찮아요 이미 전 이미 사이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다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신데요? 근데 저는 제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근데 크지 않다는 것만 알아요 당신 지금 입고 있는 속옷에 나와 있지 않을까? 아 지금 안 입고 있는데 어 저도요 지금 집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어 속옷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뭐 알려줄게요 어 좋아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얘들아 디롱님 사이즈가 말이야 이게 걸즈 토크지 못 참지 예 좀 뭔가 여고에서 나올 법한 말들 아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다 몸살을 봐야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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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다녀 저는 안 지켜주세요 너무하네요 왜 나는 이대로 망가져도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저는 몇일까요? 아 일단 안 닫는다는 거 부서가 이미 상상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저는 A, B, G, D, E, F, G 지금 아 확인 확인 F랑 G 사이예요 일본 사이즈로 아 거기 그 옆나라 사이즈로 옆나라 사이즈로 그러면 E, F, G, E, F, G A, B, C, D, E, F, G 아 다들 영어 보고 잘하시네 B, B, T 아 맞습니다 아 베이비 베이비 확인 확인 아 다들 영어 잘하시네요 야 저 베이비 베이비는 한국어 아니에요 아 베이비 베이비 영어 잘하시네 정신나가고 정신나가고 영어 잘하시네 미쳤냐고 지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야 확인 확인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네네 좋습니다 다음에 같이 롤 해주시나요? 아 바로 해드릴까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어 주니지지 부정 아 네네 좋네요 아 네네 좋으세요